Call my name and I'll be so happy 김지영입니다. 일단 배꼽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다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 위주의 캐스트 영상이면 또 댓글에 별의별 댓글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위로의 장을 깔아드리면 정말 여러분들만큼 따뜻한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살만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셜한 사람인 거지. 정말 다 읽어봤고요. 하나의 사연도 빠지 마치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와서 그걸 다 읽어보면서도 선별을 해나가는 작업 속에서 최대한 여러분들 선별되지 않은 친구들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친구들과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연이 있는 친구들은 어떨까 또는 아 이 친구는 꼭 이름 한번 불러줘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이 어떨까 어떤 분들일까라고 하는 걸 좀 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뽑고 뽑고 뽑아가지고 대략 30개 정도의 사연을 뽑아서 이걸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드린다고 큰 역량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딱 요거 하나가 목표야. 나 하나라도 여러분들 생각했잖아.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최소한 이 지구상에 나 한 명은 있잖아. 그것만이라도 위로가 되신다고 한다면 수 백번, 수 천번, 수 억번도 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어... 육댕규 이 친구. 잠깐만 이 친구는... 음... 그래요. 이 친구 제가 기억했는데 좀 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심리적으로의 지금 20살이 넘은 상태에서 아마 좀 N수 친구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고민인 거지 특히 N수 하시는 분들 어... 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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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었던 것 같아 왜 이렇게 내가 된 거고 왜 내 인생이 통제할 수 없이 어둠 속으로 막 구렁통으로 빠지는 거고 왜 사는 건지 모르겠고 자꾸 이거 있지 여러분 제가 이 말 때문에 사실 선별한 거거든 이제 약간 되게 플럭추에이트하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단 닥치고 공부 한두 달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요 시점에는요 한 순간순간마다 약간 기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전환되는 느낌 아니면 문제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환되는 그런 느낌 이럴 때가 온다고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쯤 왔다라고 하는 건 니가 이제 코앞에 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채워 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순간순간마다 내가 틀리는 문제나 내 컨디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극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휘청거릴 때가 오거든 그때가 점점 완성돼가고 있다는 거야 얘들아 봐 그냥 뭉탱이의 돌이라고 하는 녀석은 발로 차봤자 움직여지지 않아 근데 깎고 깎고 깎은 다음에 정말 정교한 조각상이 이렇게 뭐 조각상이 이렇게 되잖아 이 조각상을 발로 한 번 쓱 밟아버리거나 아니면 후 불면 그 순간 깨지거나 무너져요 작품 되기 직전이 가장 그렇다고 해요 진짜로 그러니 유땡교야 나도 그랬어 얘들아 나도 아직 작품이 된 건 아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그때가 되면 오히려 더 스스로에게 셀레브레이트를 해 아 내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러니 끊임없이 절 만나게 된 게 축복이 아니고요 네가 지금 이 시간이 왔다라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치 얘들아? 얘들아가 아니고 이거 땡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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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 잘할 수 있어 다 왔어 조금만 더 해보자 땡현이 임땡현 어 이 친구 이 친구는 그래요 자 이 친구는 왜 좀 혼란이냐면 어 결국에 핵심은 이거잖아요 우울할 때마다 건강도 나빠지고 힘든 시기이고 특히나 이 친구는 이제 내신 때문에 좀 많이 한 거잖아 지금 학종 모유도 준비하시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까 친구는 약간 좀 앤수의 친구의 고민의 전형이라면 이 친구는 야 이 고3 친구들 정말 지금쯤이면 이제 수시 플러스 알파부터 시작해서 막 9평부터 시작해서 난리난 시기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나마 제가 케이스트 영상 때문에 그게 위안이 될 수 있을 정도라면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조금만 버티자 이제 다 왔어 열심히 공부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현역 친구인 임땡현 친구 여러 우리 땡현이 말고도 현역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제일 힘든 거 알아요 땡현 및 수시 학종으로 가시는 분들 마지막 조금만 더 마무리 잘하셔서 우리 꿈 이뤄내자고요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땡현아 임땡현 화이팅 할 수 있어 이거에서 제가 약간 소름 돋았었잖아 솔직히 많은 게 담겨져 있는 말 아닌가 제가 진짜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아빠가 있으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은 친구니까 찾아오세요 끝나고 오시면 효녀라고 제가 진짜 불러드릴게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원 땡진 땡진아 메디컬 가려고 했었던 친구였었고 어 이 친구 맞아 맞아 제가 이 친구를 선택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퀘스트의 목적이기도 해요 아니 현실은 녹록치 않아 남들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진짜로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야 너가 연세대학교를 갈 수 있다? 에이 그건 아니니까 한 단계 좀 내려서 써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요? 저 내신은 잘 나왔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뭐 수시 챙긴다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내신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 최저를 못 맞춰 난 너보다 더 심했어 현장분들은 제가 제 스토리 얘기한 적 있죠 또는 캐스팅 영상도 올렸잖아요 1.98% 아니 그러니까 1.98%가 아니고 6.98%의 기적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 때문에 내가 포기했으면 난 지금 욕이 없을걸 꿈이라고 말하잖아 사람들이 야 헛된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헛된 꿈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그 꿈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것만 날릴 때 쓰는 말이에요 헛된 꿈 그 꿈을 대해서 노력이나 해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시라 하세요 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땡진아 너 할 수 있어 나만이라도 너 공감해줄게 왜 나도 그랬으니까 이건 잠꼬대가 아니야 나도 그럼 옛날에 잠꼬대로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되나? 아니야 그때 그 real dream 꿈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주변에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에 내가 휩쓸렸으면 난 지금 이 자리 없다니까 원 땡진아 잘 알고 있어 고마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끝까지 해 허황되지 않아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도 또 순간 소름이 차오르는 게 모르겠어 지금 자 땡진아 와 소름 돋아 괜찮아 내가 지금 너무 오바해서 상상하는 건가 괜찮아 땡진아 괜찮아 괜찮아 It's okay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It's okay 괜찮아 땡석아 김땡석 이 친구 내가 뽑았던 이유는 딱 보자마자 늦게 오네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백투로 동의합니다 저도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길거리 치이는 아까 제가 조각성이 얘기했잖아 너무나도 못생긴 조각 그냥 원석이었다고 제가 지금 보물이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내 인생 내가 평가하는 거지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 저는 그래도 지금 원석에서는 다이아몬드에 가깝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아 정말 난 이 말에서 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새싹이 작다고 개인 무시하지 말자 결국 너는 나무가 될 거니까 그리고 거먹으로 바꿀 거니까 야 난 진짜 이 친구 정말 증명하자 You can prove it 진짜 증명하자 지금? 야 니가? 하라 그래 욕 싸질려라 그래 뭐 어쩌라고 하라 그래 분명히 너는 전 지구를 뒤덮을 가장 큰 느티나무가 될 거야 왜 느티나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원석이지 다이아몬드가 아닌 친구들 있잖아요 분명 전국에 그런 분들 많은 거 저 알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번 좀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그러고 싶기도 한데 언젠가 그런 날이 좀 오겠지? You are going to be a future diamond No doubt 김땡석 화이팅이다 아 어 이 친구야 네 이게 참 참 참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부모님 그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우리 정광순 여사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힘을 받고 사근리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 사후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지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바리로 소리 지르고 있는 듯한 그 기분이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죠 제가 부모님이 아니니까 다만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 이상 온 거야 그래서 팩트로 부모님에게 보여드려 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너 잘하고 있으니까 땡연아 인땡연 너 잘하고 있다 나라도 얘기해줄게 이게 참 그러니까 보세요 현실이 뒷받침이 안 돼 내가 한양대의 컴공과에 가고 싶어서 하는데 현실이 뒷받침 안 돼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아까랑 되게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은 열심히 했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면 괜찮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존재야 이런 것처럼만 느껴진다 이것도 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요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다고요 아니 자 보세요 결국 핵심은 이거잖아 너에게 긍정의 힘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어 아니 못 줘 나 나 그거 못 주거든 지금 못 줘 지금은 못 줘 나도 현장분들 최근에 제가 대치동에서 막 이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제 개인 이야기 해드렸던 거 아시죠 저도 제 스스로가 얼마나 혐오스러운데요 아니 내가 강사균형 10년 차인데 CD 뿌리고 다녔을 때 야 이거 주변 사람들은 응원을 해줬어 야 해봐 해봐 했는데 야 이게 진짜 나한테 응원하는 건가 나 완전 자존감 떨어지고 싶죠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니까 근데 봐라 긍정의 힘과 희망은 언제 생기냐면 그때 당신은 생기지 않아 근데 그냥 닥치고 계속 그래 뭐라 하든 나는 계속 간다 라고 닥치고 수 년을 겪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은 야 그때 내가 거기서 이렇게 막 면접 보러 다녀보려고 나이 꽤 먹었는데도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얼마나 지금 내가 바뀌어 있었을까 했길 다행이다 라고 그제서야 사후적으로 희화화가 되는 거야 나는 삶은 삶이라는 것이 희화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 내가 힘들고 고통이었었던 것들도 시간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거 다 희화화 되게끔 내가 노력하라는 소리야 희화화 하면서 살자 너도 곧 이 고통들 이 비아냥 되는 것들이 다 희화화 되는 그 순간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면 되는 거야 됐지? 당장의 희망 없다 앞으로의 희망은 백퍼 천퍼 있다 이 땡화화 화이팅 송땡호야 보장되지 않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지 뭐 얘들아 지금까지도 제 인생은 무엇이 보장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떠오르는 건 제가 농구부였을 때 농구 선수의 보장이 될 수 있을까? 연대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과연 이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낮춰서 쓰고 할까? 아니야 그냥 해보는데 보장은 없어 아 내가 일반 군대를 가야 되나 카투사를 가야 되나 카투사 가려면 또 1년을 기다리고 또 영어성적은 내야 되는데 근데 보장은 없어 메가스터드 인강은 보장 없어 들어가는 것도 보장이 없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이 나의 입장에서 성적이겠죠 보장 없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확실한 보장 하나가 있다 확실한 건 뭔지 아니? 자 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는 보장이 없어 네가 공부를 정말 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를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 근데 무슨 보장은 있냐면 안 하면 떨어지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100%야 그럼 너는 뭘 선택할래? 네가 그 상황에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그냥 할 것만 할게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냥 일단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하다고 하면 될지는 모르겠어 앞으로 인생이 계속 그럴 거니까 지금 해 너 할 수 있어 송땡호야 파이팅 음 아 그래요 기억나요 제가 지금 이거 보세요 땡형아 나도 김땡형인데 전국에 정말 힘든 분들이 많다니까 힘든 분들 많아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번 정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밥이라도 같이 좀 먹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을 정도로 힘든 친구들 많아 교재 하나 사는 것도 부담되는 친구들이 많아 특히 교재 진짜 그치?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교재 이런 것도 좀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택시 운전사였거든요 택시 운전사 유복하지 않았고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살았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유복하지 않았어요 네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네가 만들자 어머니 아버지의 은퇴 노후 준비 네가 하자 네가 하자 근데 내가 이 사연에서 제일 마음이 확 내려앉았었던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아 지금 이것도 못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약간 좀 감정이 막 올라오네 아까 그 친구 짧게 얘기했던 그 친구랑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길래 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하라고 얘기해주세요가 아니고 못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김땡영아 땡영아 못해도 괜찮아 근데 그 못한다라는 것보다 한다잖아 잘못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잘못해도 괜찮아 그치 안 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하잖아 너 해 근데 그 했던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너 해 그게 반드시 너에게 찾아온다 제 삶이 그랬거든요 해 하고 있으니까 못해도 즉 잘못해도 괜찮아 김땡영아 한 분만 더 보고 나머지는 이어서 갈게요 사연들이 좀 많아서 자 요 분까지만 봅시다 이 친구는 정말 많은 얘기를 좀 썼던 것 같은데 지구가 관심이 있던 친구 같은데 서울대 연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고 아 여기다 여기다 이거 맞나 잠깐만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착한 게 뭐냐면 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하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힘든 걸 보여드리기 싫다 이거잖아 김땡준아 땡준아 그러니까 봐봐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이 기억이 나요 아까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좀 상대적으로 위로하지 않는 부모님도 있었다면 또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위로하는데도 그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이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효야 효 얘가 공부하는 이유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야 그치 나랑 똑같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때로는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싫었고 성적 안 나올 때도 성적표 보여주고 싫었고 그 부모님을 위한 삶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저는요 이게 마마보이 또는 뭐 마마걸 전혀 아니라고 봐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그 계기는 절대적으로 고귀한 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내 삶이 더 크게 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다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그냥 저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끙끙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 엄마 아빠한테 내 고민을 보여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나 나를 감싸줘요 나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야 너의 부모님은 조금만 고민을 던져봐 그럼 분명 안아주시고 분명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오름이 느껴지면서 눈물로 나고 그 긍정적 눈물이지 그거는 그게 오거든 그러면 또 한동안 버틸 수 있게 돼 난 네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멘토예요 저에게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멘토 중 하나예요 힘들 때 부모님한테 앵앵거린다니까 근데 그걸 부모님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효야 알겠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야 그래야 부모님도 너한테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나중에 갚아드리면 되지 잘하고 있어 땡준아 서울대 지구과학과 가자 너 갈 수 있어 기상직 공무원 그래 할 수 있어 에이 안 하는 게 낫다? 뭔 똥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에 휘두르지 마 내가 널 믿어줄게 김땡준아 화이팅 다음 친구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이어서 찍을게요 아 요것만 봤는데도 막 차오른다 가슴에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김정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